드디어 추격에 성공한 한판 틀! 한 35 치는 느낌으로? 네. 오, 뷰티 볼! 먼 거리에 버디 퍼스를 안기고 올라갔어, 가은아. 좀 짧은가? 올라갔어, 거리는 맞아.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가야 한다. 버디를 노리는 김니언. 아쉽게 버디 실패! 파 기록! 이어진 맞수팀의 버디 도전! 힘이 부족해서 파 기록! 막상막하의 승부가 이어진. 정말 팽팽하죠? 7번 홀까지 지금 무승부인데요. 김리안의 티샷! 네, 316m 파프롤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있는 홀이고 그린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그 오른쪽에 있는 언덕을 넘겨야 하는 차이입니다. 네, 이어서 호다빈. 자, 두 팀 비슷하게 보냈죠? 근데 오늘 오후에는 좀 텐션이 낮은 것 같은데요? 조금 힘든 것 같은데요? 힘들어요? 그런 것 같았어. 뭔가 버디가 있으면 날라나야 되고. 버디가 없으니까 차분해져. 너무 잘 갔는데?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그냥 이탈관 아니네. 자, 지금 김리안 선수가 평소에 텐션보다 좀 낮습니다. 두 번째 샷! 아, 백스피! 아, 내려가네요. 경사가 좀 있는 홀에다가 백스피이 정말 클럽이 너무 잘 들어갔죠? 잘 쳤다! 가은아! 송가은은? 오, 이게 뒤로 넘어가면 내리막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까사로운 그림이에요. 한 5, 6미터? 5, 6? 어. 버디 시도? 가자! 가자! 어, 좀 더 힘을 내야 하는데. 오, 나 잘 봤는데. 자, 맞수팀이 먼저 하루 마무리를 하겠고요. 김리안 선수는 성공하면 10점을 가져갑니다. 버디 퍼트! 오, 이렇게 멀어지네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경사가 심한 겁니다. 오르막이 심했던 거 같아요. 오르막이 심했네. 오르막이 심했네. 그리고 진짜 세게 쳤거든, 내가. 오늘 진짜 세게 쳤는데 안 간 거 보니까. 자, 송가은 선수 팝헛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송가은 선수가 놓치면서 맞수팀이 2호를 가져갑니다. 아쉬운 실수가 나온 한 판 팀. 그 결과 맞수팀 10점 100등. 마지막으로 우리 화이팅 해보다. 타이라도 끝내야지. 오늘 336미터 홀이죠. 여러분도 그릴이 약간 까다롭습니다. 홀의 위치가 오른쪽 앞쪽에서 약간 뒤쪽이거든요. 뒤로 넘어가면 내리박이 심합니다. 앞쪽이 가장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홀. 맞수팀이 한 홀 앞서 있는 상황인데요. 유해란 선수가 마지막 티샷 하겠습니다. 오, 마지막에 체를 좀 놓치는 모습인데요. 오른쪽으로 약간 밀려지면 괜찮아요. 잘못 맞았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맞아, 나 기장. 상대 팀이라도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죠. 아우, 좋아. 송가은의 티샷입니다. 송가은의 티샷입니다. 이번에는 좀 멀리 갔어요. 나 찍고 있어. 가은아! 너가 찍은 것 같아! 쎄게 찼음! 쎄게 찼음! 똑바로는 갔는데 괜찮아요, 순결이에요 언니. 응, 좋아.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두 선수 오늘 호흡이 괜찮죠? 네, 굉장히 아주 그.. 합이 잘 맞아요, 두 선수가. 네, 지나서 있는 것 같거든요. 오른쪽 편하게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샷, 허다빈 선수. 네, 127m 구보다연입니다. 굿샷. 거리. 앞쪽. 네. 경사 있나요? 네. 굿샷. 굿샷, 굿샷, 굿샷. 나이스. 계속 가고 있어요. 왕딱. 왕딱. 아, 왜? 내려왔어. 오, 이게 많이 멀어지네요. 아하, 좀 까다로운 퍼팅이 되겠습니다. 한판팀 김리안 선수의 두 번째 샷입니다. 110m 피칭 외지예요. 푸샷.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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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네, 거리 맞았죠? 이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아까 그.. 왼쪽으로 가면 좀 흘러내리거든요. 자, 두 팀 모두 버디를 노리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상황인데요. 네, 거리가 좀 있죠. 맞아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흑이 확실히 있긴 해. 시작 때. 근데 끝에는 살짝 오르막이 끝나고 갈 때 우측으로 가는 나이긴 한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림자 끝 어때요, 언니? 우측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어,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유해란, 송가은의 버디 퍼팅 대결입니다. 먼저 유해란 선수. 네, 그 단을 넘어가야 돼요. 가지. 고! 어, 넘어왔고요. 왼쪽이 높고 마지막에는 오른쪽으로 휘네. 아쉽다. 자, 한번 쳐볼게요. 믿어주세요. 오케이. 나 너 믿어. 송가은 선수가 경사를 살폈습니다. 자, 이걸 성공해야 이 포스업 매치 무승부로 끝낼 수 있습니다. 오, 이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것도 부담을. 얼굴 표정 보세요. 아무 말을 못 하는데. 네. 오, 남은 골이 한 판팀 부담될 수 있는데 훈훈하게 컨실드 주면서 마무리합니다. 서로 컨실드 주네요. 네. 마지막 골은 무승부를 거두겠습니다. 손님 고생했어요. 두 팀 나라 안이 파 기록. 5점 획득. 맞수팀 리드를 이어간다. py. keeping. 네. 아멘